아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? You gotta look like the booster to become the booster. 읽었어, 읽었어. 머리 안녕! 언제 오는 거야? 나 제일 긴장돼. 계속 컵 씻어요. 계속. 1등급 우유를 2등급 우유를 본인 스타일로우 잘 쟤이 어떻게? 돌아봤어. 우리였어. 뭐 상상했어? 이제 너 거기 가야 돼. 너 거기 가야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